형이 꿈에 나와가지고 나한테 너 좀 부탁한다는 거야. 보험금 어딨어요? 지금 삼촌이 때마침 진짜 큰 건 하나 진행 중이거든. 같이 동업을 한번 해볼까 동업? 아빠! 아빠 괜찮아요? 재민 씨 딸이 있었어? 어? 아잠씨? 이상하게도 계속 점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. 나 알아요? 나 알지 못하면 잘해. 혹시 지금 바쁘신가요? 네. 잘 못났네. 자기잖아요. 나 중학생이에요. 보험금 한 방에 돌려받고 싶지요? 네. 아, 아 잠깐. 아아. 도대체 우리는 뭐 하세요? 뚫!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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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